헐리데이 시즌이 돌아오면서 가까웠던 사람들 또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. 2018년도 올 헐리데이 시즌에는 하지만 선물 교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. 선트러스트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10명의 응답자 중 7명은 연말 선물 교환을 생략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들은 대부분 선물을 교환하는 대신 다같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선트러스트는 홀리데이 시즌 선물 준비에 1인당 평균 약 640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물 교환을 생략한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